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이 되는 음식 식약동원 오늘은 106번째 시간으로 우삼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어를 보호하고 근거를 튼튼하게 하는 효능이 있는 약선으로 신체가 허약한 체질이나 오래 병을 알아 허약해진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어린이 성장 발육을 돕고 수술 후 상처를 빨리 아물게 하고 노동이나 운동을 많이 하고 난 다음 체력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며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식재료는 소고기, 무, 대파, 느타리버섯, 마늘, 생강, 천연조미료 이렇게 필요하고 약재료로는 생강과 국이자, 양념장으로는 고춧가루와 즙간장이 필요합니다. 만드는 법은 첫째 모든 재료를 깨끗이 손질하여 준비합니다. 두번째 준비된 재료를 내수서에 넣고 물을 부어 앉힙니다. 세번째는 뚜껑을 닫고 본체와 압력뚜껑을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네번째 메뉴 보양탕을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것을 사진으로 보시면 재료 준비, 내솥에 넣기, 물붙기, 완성 이렇습니다. 이 우삼탕이 완성되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되는데요. 소고기, 그리고 버섯들이 보이죠?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우삼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